미네알이 부족합니다 미네알이 부족합니다 미네알이 부족합니다 저는 웬만하면은 물만 먹습니다 미네알이 부족합니다 어느덧 5승 2패 어 약간 그 5승 0패였던 서로 이제 5승 0패였는데 미네알이 부족합니다 미네알이 부족합니다 미네알이 부족합니다 미네알이 부족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엇갈리는구만 미네알이 부족합니다 미네알이 부족합니다 미네알이 부족합니다 토플갱어 전적이었었거든요 자 상대 주종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종족은 뭘까요 미네알이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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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추종이 나왔담 이런거 보니까 저그는 아니라는거였거든요 테란인가 ок 에이대알이 부족해 미네임 에이 rouladı 아 이게 근데 정확히 보기 전까지는 배제를 할 순 없어요 저 그래 그래가지고 이게 좀 머리 아프긴 하네 가스를 일단 올려 어이구 저그 저그가 주종이라고 이럴수가 자 1북시 저그입니다 자 아이고 주종이었구나 이거 여기 해처리 지으러 갈 것 같은데 자 저글링이 계속 달려오고 있어요 아우씨 못먹게 견제 선빵 필승 아우씨 아니 아우씨 사라 죽었죠 오오오옹 아이구 큰데 내가 오히려 신경쓰다가 죽어버렸다 펜가입도 감사드리고요 뒷방 오죠 이거 잘 막아줄게요 질러다나 오니까 싸워주면 오히려 좋습니다 오히려 잘 막아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질러소모도 들어가요 이런식의 싸움은 제가 괜찮다는거에요 드론을 응원하시겠다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한개도 이제 드론을 못하고 저글링을 좀 많이 찍어줬어요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 잘맞는다 이번에 반대가 이제 발전이 발전을 했어요 호 올려주고 이번에는 좀 운영으로 한번 가봐야되겠는데 역시 주종 가루구마 자 넘기신거야 자 자 자 자 무난하게 한번 가볼게요 당장은 형제가 의심이 좀 많아졌어요 상대가 의심이 좀 많아졌어요 하도 이상한걸 많이 하다보니까 아 정석인데 나가는 척만 한번 해볼까요 저글링 저글링이 갑자기 막 더러우진 않겠지 그리고 오버로드가 계속 근처에 있는게 좀 수상하긴 한데 히드라 가능성도 어느정도 있어 보이니까 캐논 하나 추가 뭔가 수상합니다 히드라 같은데 내가 봤을때 하나만 진짜 오버로드 잡아줄게요 이거 이거 잡아주면서 두 마리 잡는거는 좀 크구요 뭔가 오지 않을까 아닌가 어 히드라죠 파일럿을 해놓은 줄 알고 취소했네 히드라였습니다 상대 안전할거네 수비용 히드라 같긴 한데 수비용 히드라 수비용 히드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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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네 어 칭찬 좀 해주자 약간 칭찬을 해달라는 네 그런 연재였구요 상대가 요런 carre 보다 한번 게이트 좀 잘 늘려주겠습니다 압박을 최대한 많이 넣어주고 발업이 되거든요 저는 도보로드를 계속 흘려주네 흘려주면은 오히려 좋아요 피드라가 근데 진짜 많다 야 이거 한방 조심해야겠는데 하이템플러 집어야겠다 자 한방 뚝 모았어요 상대에 하지만 다크템플러 2마리 딱 찍어주면서 그러면은 이제 공격을 좀 많이 늦췄구요 이후에 이제 운영갑니다 상대 운영파크 때문에 이제 공격을 함부로 못을거니까요 합체에 들어가겠습니다 다크아칸 상대는 상상속에 다크와 싸워야되구요 저는 다크아칸을 만들어버렸어요 조심해야되요 스톰업은 되는데 여기 수비를 좀 잘 해줘야 하는거 자 질럿이랑 이것저것 좀 잘 찍어주도록 할거구요 앞에서 시야 확보만 좀 잘 해볼게요 야 한번 공격적으로 옵니다 이거 잘 막아야되요 이거 잘 막아야되요 마인드 컨트롤 업그레이드 안해줬다 히드라 계속 찍어주나 스파이어 있나 이런것 좀 잘 체크를 해줘야합니다 멀티 붙여주구요 스파이어는 당장은 안보이긴 하는데요 오해철이 올라가고있고 삼가스 럴커 같은데 이거 럴커 냄새가 좀 나요 나중에 럴커드라까지도 좀 조심해주고 마인드 컨트롤이 되면은 그때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총원 이거 하나만 깨졸거구 상대가 공격적인건 아니었구요 그냥 압박하는 총만 했네 하하하하 자 내맘이지 어 자 운영 생각하는게 상대 이거 벌써부터 준비가 끝났다 이제 운영을 가겠다는 의도입니다 자 마인드 컨트롤 업그레이드 됐구요 수비적으로 하죠 자연스럽게 뺏기는수도 몰랐을겁니다 멀티 하하하하 셔틀 절대 죽으면 안됩니다 야 진짜 자연스럽게 뺏어왔어요 보다 더 자연스러울 수는 없었고 멀티 멀티 가져가겠습니다 스타게트는 아니지 테크 확인 한번 해줄게요 멀티 먹어주면서 주의적으로 상대도 운영을 가주겠다는 거구요 드론 쫙 눌러줬어요 쫙 하이브 갈 것 같은데 하이브가 아니고 자 되게 수기적입니다 자 요거 한번 뺏어왔구요 모르는거 같은데 반응을 뭐하니 원래는 이제 일곱백기면은 90% 이상은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런 반응이 없는걸 보니까 모르는거 같죠 여기서 좀 신랑이만 잘해주자 캐롤지어주면서 오 수비좋아요 저거 찍어주면서 발전 잘해줄거구요 아비토 한번 도와줄거구요 일단 압박하는 척만 잘 해봐야겠는데 하하하하하하 자 장기전은 하진 않았거든요 자신감이 왜이렇게 넘치지 근데 자 일단 쿨스타게트 일단은 자원을 많이 먹는데 집중해줄거구요 여기 수비적이라 야 수비 잘해줬네 살짝 갉아먹는 정도만 해줬네요 이렇게 근데 병력을 그래도 계속 소모는 해줘야되니까 자 이런식의 좀 갉아먹기만 잘 진행을 해줄거구요 12시도 내가 먹을 수 있으면은 먹으면은 죽긴 한데 하이템 풀러 위조로 좀 수비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스프링풀 한번 올려봅시다 아직 모르는거 같죠 그리고 여기 멀티를 최대한 못먹게 해줘야되구요 넥서스도 뭐야 여기 옥저버 상대 반대위치에 또 있는게 위험하기 때문에 자 이런거 뒷방 대비 같은거 잘해야되요 제가 반대쪽으로 움직이거든요 자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잘 싸워줄 예정 업그레이드는 제가 좋기는 해요 자 이런식으로 잘 싸워주면 됩니다 소모점만 잘 해주면은 된다는거구요 해처리 잘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크아칸 다크아칸 자 이거를 좋은거 한번 찾아볼까요 해처리 해처리 쭉쭉 늘려주면서 자원채치 잘하고 있습니다 좋은 유닛을 뺏을 수 있다면 이거는 너무나 좋구요 드랍이 좋구요 드랍이 좋구요 드랍? 랜덤박스에요? 네 다크밍 와 럭컵 하하하하 하하하핳 이렇게 여기에 아랍이 대석 纔 툼 당첨됐구요 스파이어로 가자 야 이거 너무 좋은데? 근데 캐논을 좀 많이 지어줘야겠다 드랍이어가지고 자 아주 만족스러운게 당첨이 됐구요 이탈 찍어주자 타이브도 가겠습니다 이게 제 본진에 폭탄드랍 들어올 수 있어가지고 본진에도 수비 잘해줘야겠는데 캐논 지어줘가지고 어디로 올지는 전혀 모릅니다 드랍이 여기 움직이는지 아직까지 보이진 않아요 일단 무탈 잘 찍어줘 오보로드 여기 좀 많다 캐논이 좀 많긴 한데 여기 여기 아이고 하하하하 자 캐논 밭이에요 자 하하 거스레같지 뭐 어 얼코드랍 한번 가볼까요 이제 하이브가지고요 하이 하나도 말 인구수 200까지 잘 뚫어줄거구요 유탈 좀 찍어보겠습니다 여기 멀티 돌아간지 꽤 됐을거 같거든요 여기 멀티 돌아간지 꽤 됐을거 같거든요 디텍팅이 없습니다 하하하하 뭐보는데가 없어서 안보이거든요 자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대 유닛 내 셔틀 어디가든 마나 몇이야 또 하나 뺏을 수 있거든요 또 하나 자 디텍 나와요 그룹만 계속 찍어줄게요 앞마당이 있나본데 도망갈 수 있나 자 이것도 드랍인가요 설마 가스 좀 파주겠습니다 캐논을 드랍 대비해서 좀 많이 지어줘야 되구요 아비터도 좀 자 뭐 좋은거 없나 어 야 잠깐만 좀 많다 좀 많긴 해요 좀 많긴 해요 자 스톱 난사부터 아군 전설이 도전중입니다 아군 전설이 파이브 갈거구요 일단 뮤탈 깔짤이 한번 들어가 주겠습니다 좀 많아요 아부터 계속 찍어주고 야 근데 방업이 잘 되있는데 상대가 소비에 소비에 좀 더 신경을 써줘야겠어요 소비에 좀 더 신경을 써줘야겠어요 깔짤이 깔짤이 계속 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깔짤이 계속 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그로 안오나요 상대가 여기 마그로 와야될텐데 도보로도 좀 도보로도 좀 하나 묶어주자 자 9시를 한번 노려볼까요 일단 그레이터 스파이 업그레이드는 잘 됐구요 여기 수비가 좀 안좋습니다 깔짤이 히드라가 없나본데 히드라가 없나본데 하나씩 자 잘 풀어줬으니까요 어 야 무브탔다 아이고 리콜 실패 자 아부터 어디갔어 이게 리콜하고 무브타면은 실패 되구요 다시 마그로 오겠습니다 스파을 좀 잘 짓혀줘야되겠는데 자 가디언을 좀 변신시키요 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에 가디언이 변신이 되구요 아비터 오오 디바우론가? 디바우론가? 디바우론겠지? 저글링 좀 찍어가지고 가디언 진짜 많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거 변신하면은 새거로 되구요 가디언 진짜 많아요 그리고 이제 게릴라 좀 준비를 해야되겠는데 이거 플레이크 풀어주는데 저글링을 마크 해줄거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격 준비하겠습니다 오버로드 야 다 치워 자 여기 가디언만 상대가 이제 대공에 대한 대비가 되어있었거든요 그 디바우론가 뭔가 그게 이제 수비용으로 물거란 말이죠 아 여기로 왔네요 자 하지만 멀티만 제거하면은 된다는거에요 저는 가비터 더 있습니다 여기가 날아가도 이제 여기가 없다는 점 니콜 한번 또 가볼까요 앞마당도 그리고 자 앞마당 그리고 이제 정신없이 휘몰아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제거해주면서 건물 다 깰거만 대비해줄거구요 플레이크가 있기는 했는데요 괜찮아요 당장에 죽일 유닛은 없기때문에 디바우론가 돌아오고 있는거 같은데 한번 볼까요 자 여기로 갑니다 여기 그리고 이제 또 어딨어 아비터 여기 깰게 많아요 하나씩 여기 다시 바로 여기서구나 상대 모든 지역이 다 이제 뺏긴다는거구요 아비터 많습니다 아직 다 날아갔어요 여기서 좀 많이 신경을 써주고 있었나보구만 상대가 엘레시키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가디언이 있구요 가디언은 많아요 이게 야 귀환해야겠다 왜냐면은 그 체력이 낮아요 체력이 그래가지고 미탈에 다 한방에 다 죽습니다 자 남은 멀티 한번 제거해줄거구요 여기서 계속 실랑이를 하고있네 어차피 저는 이제 토스로 다시 변신하면 되거든요 자 여기 다크아칸도 하나 살아있구요 뭘 뺏어볼까나 덕돌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잘구 뺏어줬구요 저는 원래 이렇게 해요 네네 네 게임 타일입니다 어 야 미탈있다 미탈 도망쳐 자 여기로 이제 다시 가겠습니다 가디언이 콜 에베 재밌게 즐겼어요 흠 흠 자 이렇게 주지가 나와버렸습니다 일단 조용히 들어와봤는데요 이피님 나가주셈 당장님과 저 지금 승부 보는중인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이피 그 어? 강퇴당한거 같죠? 승부는 제대로 봐야지 누군간 구활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 주종이래 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또 저그는 아니겠지 프로토스인가 저 말은 좀 다르게 나왔다는 의미 같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미네랄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대장님 그럼 테란으로 SCB 준비 완료 예 대장님 정국입니다 자 일단 테란이 나왔으니까 좀 안전하게 갈게요 엑력을 내리시죠 엑력을 내리시죠 서플레이 딘툼어 부족합니다 이피 막아주면서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 엑력을 내리시죠 엑력을 내리시죠 엑력을 내리시죠 엑력을 내리시죠 피cha 가스를 좀 타 줄게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 어 막내님 또 후원 감사합니다 동족을 빨리 알아야겠습니다 TV 경찰 빨리 가보자 얼굴 핰그 진정해 어? 항상 이길 순 없잖아 야 또 저그 야 랜덤 했는데 너 또 저그인데? 뭔 저그만 나와? 상대가 그냥 운이 진짜 안 좋은 것 같은데? 진짜 그 랜덤인데 저그만 계속 나올 확률이 이것도 되게 희박하거든요 수혜처리 테란전은 다르지 않을까? 기대를 해봐야 되나? 저그가 주종이지 자 저글링인가요? 드론이 나왔어요 마린이 먼지 맞습니다 아이구 또 감사드리고요 야 이거 이 친구 저글링 안찍었는데? 이제 찍었어요 여기까지 어 좌리비님 또 5천원 후원 감사드리고요 반갑습니다 자 SCB 오랫동안 잘 살려줘야되고 이를 이제 50원짜리 마린이 죽었는데 상대가 50원 이상을 못 캐게 한거 같으니까 제가 좀 괜찮다고 볼 수 있겠구요 어 해크가 좀 빠르긴 하네 레어가 자 야 미스 데미지가 좀 많이 뜨는데 이렇게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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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마리는 좀 데려가고 싶었는데 너무 아쉬운데 이거는 너무 아쉬운데요 걸쳐 3마리까지 일단은 모아줬고 엠벨 지어줍시다 뮤탈 쪽으로 갈거 같긴 하거든요 상대가 자 살짝 변경 좀 오 살짝 반응이 좀 느렸고 저글링이 좀 많아요 상대 이거 반응 잘 해줘야합니다 콤보가 이제 미탈로 날아오기 때문에 하나씩 저기 여기 있는거 무탈 같긴 한데 퍼렛을 좀 지어주겠습니다 이탈이 좀 많아요 일단은 이거 죽은거는 제가 좀 손해긴 해요 저글링까지 저글링까지 콤보로 와가지고 이거 한번 위험하긴 하겠는데 잘 막아줘야겠는데 이탈이 오기 때문에 뒤에 저글링이 좀 따라서 오지 않을까 자 일단 보이진 않구요 마린 하나 넣어줄거고 수비 잘해줘야합니다 오 오 짤짤이 야무지게 하는데 일단은 네이스 있구요 상대의 저글링이 어디 있을까요 키드라 전환 강대도 이제 정면에 막느라 신경을 붙어줬다는거죠 럴커나 이쪽으로 좀 전환을 해주려는거 같은데 그건에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일단 레이스 활용을 좀 잘해주는게 중요하겠습니다 아카데미 하나 지워놓고 럴컨지 키드라지만 정확하게 파악을 해줄거구요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제 털린 만큼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더 털어줄거예요 자 뭔가 궁금해서 제 본진으로 가보려고 하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그룹을 좀 많이 찍어줬구요 하이 피드라네요 럴커가 아니라 그러면은 탱크 본진 사회철입니다 터레다나 지어주면서 수비해주구요 상대가 이제 막으로 되지 않을까 피드라가 진짜 많이 생산이 되고 있구요 하나씩 오브로드가 멀리 있는거 같죠 이쪽에 오브로드가 백업이 올텐데 하나씩 잡아주겠습니다 근데 잡기에는 좀 많은 숫자 잡을 수 있을만큼만 잡을 수 있을만큼만 어허야 여기 잡아 봐봐 오브로드가 전부 반대방향으로 갔어요 하나씩 하나씩 저렇게 하하하 자 잘 털어둡쇼 탱크 탱크 잡아줄거구요 찍어줄거구요 일단은 클로킹 풀고 좀 숨고르기 들어갑니다 클로킹 자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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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적으로 해 게임을 이거 오기때문에 수비 잘해주겠습니다 피드라가 피드라가 좀 많기는 했구요 탱크만 잘 지켜주면 되요 탱크만 지켜주면 되요 탱크 탱크 리페어 커맨드라 맷집이 좀 강력합니다 자 하하 커맨드 그 몸빵을 해줬거든요 다시 그 막아줄거구 그 자 레이스의 시간이 왔습니다 레이스의 시간 극한의 짤짤이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거구요 왔습니다 안받아낸 드론이 좀 많았는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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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읍 스읍 스캔 스캔이 있거든여 탱크를 수신했습니 탱크를 수신했습니 탱크를 수신했습니 탱크를 수신했습니 문진에 그 앞에 병력이 다 있나본데 자 구독을 찍어줬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자 이렇게 십지가 나와버렸습니다 하하 하하 하 자 이제 종족 고르는거 어 근송있네 생각보다 알려줘 葫 하 뭐 답이 있으 보고와 하 거기에 이제 답이 있습니다 하하하하 거울 있어 근처에 너 저그야? 저그상이구나 확인 고고 자 시작할까? 자 일단은 칼국 일단 전국을 알려줬습니다 저는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1그램에 거짓말도 보태지 않았구요 형대가 저그저는 자신 있다고 하네요 무섭네 앞마당 먼저 먹어주면서 시작하니까 아이고 또 후원 감사드리구요 앞마당 먹고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제발 야 진짜 이거 지어지는 거 진짜 운이 없거든요 방금 거의 안 지어졌다고 봐도 무방했는데 야 이게 지어져? 거의 끄트머리에 걸치지 않았었나 방금? 데이트 플레이죠 하하하하 야 완전 대박이다 이거는 근데 귀찮게 주네 하하하하 엔시를 차가워 하하하하 자 오버로드 돌려주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질러찍을때 정신없으라고 하는거에요 하하하하 벌써 무격히 자극이 올 수 밖에 없구요 질렀마 이거 좀 잘 막아줍시다 아직 좀 위험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왼쪽으로 비비고 오른쪽으로 비비고 두마리 잡혔고 두마리 잡혔고 근데 시간이 안 끌렸어요 이러면은 생각보다 괜찮아요 두마리는 좀 큰데 빠르게 잡았으니까 이걸로 위안을 삼을 수 있습니다 이걸로 위안을 삼을 수 있습니다 푸스는 다르네 야 진짜 다르긴 한데 근데 일단 질렀 먹어줄게요 이거 일단 질렀 먹어줄게요 이거 일단 질렀 먹어줄게요 이거 아이고 서현님 또 15,000원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잘보고 계시다고 너무 감사드리구요 질렀씨 또 나왔네 어? 아 한 끗차이 최대한 일단은 큰 타격을 주기에는 쉽지는 않네요 캐논도 완성돼가지고 야 생각보다 잘 맞는데 확실히 저그랑은 다른데 이건 뭐야 아 까비 아니 근데 야 코 위치가 좀 이상한데 상대 어? 이거 맞아? 나 오버로드 안찍었다 근데 아니 코 위치가 이상해 자온 이거 못파잖아 어? 야 질러 이거 오버로드 막혀가지고 좀 많이 위험한데 근데 네? 이거 좀 많이 위험해요 아무래도 하나 잡자 근데 일단은 이거 뺄거고 따먹어보자 따먹어보자 막을만... 그래도 생각보다 막을만 할지도... 아닌가? 이거는 좀 위험하겠는데 일단 불은 좀 찍어줍시다 여기서... 신랑이 할 수는 없거든요 다르긴 해요 다르긴 해요 다르긴 해요 스포어 지워줘야겠다 스포어로 수정해주고 발전 잘 해줄게요 스포어 시판에 좀 타격은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금방 따라갈 수 오버로드가 생각보다 좀 많이 잡히긴 하는데 근데 질럭이 또 많이 나올 거란 말이야 조심해줘야되구요 더그러지 그래도 해주고 좀... 썬큰 하나씩 또 잘 지어줘야 하구요 꼬시기 자 쉽게 넘어가진 않네 상대가 도모로드 좀 잘 틀어주고요 이제 저글링을 좀 추가해줄까 합니다 드롱도 어느정도 추가를 해줬으니까요 질럭이 좀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정판 하나만 추가해주자 뭐가 눈치챘나? 온리저글링 눈치챈거 같은데? 질럭이 좀 많아요 네 거루해놨고 상대 질럭 움직임 잘 따라가야되요 멀티머버 주려고 하는거 같죠? 자 하이브가 주면서 업그레이드를 좀 잘 해줄거구요 요거 견제 잘 해놔야되요 질럭이 다 여기있네 지금 보니까 수비적인 태세를 취하고 있구요 저 풀오브만 한번 잡아줄 수 있다면 그렇죠 여기까지 질럭 한번 유인해주고 이렇게 로보틱스 올라갔습니다 로보틱스 리본과 아나로까지 잘 기다려줘야되구요 업그레이드 잘해주는 중 생각보다 좀 포클한거 같애고 쩌틀 찍어준 이거 같은데 이거? 이거는 안되겠다 포지 한번 깰라 했는데 쉽진않고요 스파이어 하나 올려줄게요 리버같애 이거 딱 보니까 여기가 그리고 성평 하나씩 바이브 아늘에 날린 업그레이드 여기 여기를 일단 캐논이 완성이 될거 같긴 하거든요 자 싸워볼까 아나로브 안 됐는데 야 질럭이 좀 많다 이거는 좀 안되겠다 아나로브 아나로브 대고 싸워야 좀 전투 제대로 된 그런 싸움이 좀 되겠는데 이거 자 소겁셔틀 리버를 쓸 생각인거 같구요 저 멀티 잘 먹어주도록 하구요 질럿이 소겁리버가 아니라 그냥 그거네 야 봤다 자 리버 잘 막아야되요 이거 이건데 아나로브 됐나요 아나로브 됐거든요 근데 야 만만치 않다 스퍼지도 좀 찍어줘야되고 오버로드가 좀 많이 잡혔거든요 번지됐고 일단 막는 그립 에브로드가 생각보다 많이 잡혔고 막긴 막았구요 그립을 잘해주면서 아이씨 질럭이 낀다고 스퍼즈로 그리고 셔틀만 좀 잡아줍시다 결국에 리버만 잡으면 된다는거고 속업 됐네 자 잘 막는데 상대 일단 잘 치고 빠졌어 여기도 이제 썸킹 수비 한번 해주면서 아이고 문화평론가님 또 10만원 감사드리구요 아이고 잘 보고 계시다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이거 하나 잡았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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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아쉬워하고 있죠 여기 벌티 먹어 주면서 매너채팅 하세요 여러분들 상대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상대가 생각보다 수비가 저글링에 대한 대처가 너무 좋은데 다르긴 해 근데 근데 큰 차이는 아냐 누구였나요 업그레이드 이거 깨줘야되는 야 리버가 좀 많다 셔틀 일단은 스커즈도 좀 한번 찍어줄거고 물량의 좀 무서움을 한번 보여줘야겠는데 이거 자 여기 시약부 한번 해주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다른 곳은 보이진 않구요 업그레이드 잘 되어있는 상황 여참에 이제 드랍까지도 한번 시도를 해볼거구요 멀티마다 좀 벌우 한번 해줍시다 되게 수비적이네 상대가 이거는 드랍으로 좀 상황을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어? 이걸? 이걸 온다고? 자 추적미사일 날아갑니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괜히 그 견제하러 왔다가 어? 자 이제 강산업 되고 한번 들어가볼까 리버가 있긴 한데 업그레이드가 괜찮아가지고 자 200은 아니긴 해요 자 야 야 조합이 좀 진짜 좋은데 상대가? 근데 에라 모르겠다 상대 센터 나오죠 뒷방 상대가 어디로 올진 모르겠는데요 빨리 뒷방 가버리자 자 센터에 정확하게 나온 것 같았거든요 요쪽으로 옵니다 자 그러면은 더더욱 공격 가야지 미련없이 슈퍼 뒷방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러분 건물 깰게요 건물 자 집 안 지키심 엘리 시키겠습니다 나눠서 갈게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순식간에 초타 이거 거의 풀업 질럿이나 다름이 없구요 리버는 돌아오네요 리버만 좀 어떻게 마크 해주면서 스퍼지도 옵니다 자 엘리당하기 일보직전 상대 진짜 엘리 속도도 빠르거든요 거글링 어택당 계속 들어가면서 다 보내주겠습니다 자 밖에 나가있는 병력이 이제 돌아오기도 전에 사라져있을 거예요 자 여기 오죠 뜨거어 자 이게 마지막 건물 같거든요 과연 하하하하하하 여깄죠 여기도 있나? 자 요렇게 엘리가 순식간에 됐습니다 다 다 다 다 다 다 감사합니다.